유석 씨, 오늘의 요리는 뭔가요? 오일 파스타? 음, 고소한 기름 냄새. 근데 무슨 기름이에요? 올리브유? 포도시유? 오브이유? 아, 쉐. 오브이유? 쉐. 오브이유? 쉐이프 오브유? 사실, 근데 다른 쉐프들은 막 불이 활활 타오기에 유리하던데 쉐프는 그런 거 못해요? 아직 초코라서 그런가? 민경 씨, 나 할 수 있거든요? 근데 밤에 불장난하면 어떻게 했는지 알죠? 오, 죽쌌네요. 죽쌌네요. 진짜? 그렇다면 이분 첫 번째 무대를 활활 불태워줄 문재영의 기타와 핫한 보컬 다은이의 불파람과 박사들을 요리할 신입생들이 쉐이프 오브유 민경 씨도 함께하니까 다 같이 큰 박스로 맞이해 주실까요? 감사합니다.